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참조금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참 미국 쪽이 이렇게까지 급락을 연이어서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할 거라고는 예상한 분들이 적을 것 같고요. 어제 저점에서 그렇게 들어갔었다는데 오늘 보란듯이 130년 만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폭상으로 보면 다 오는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한 근 20년 가까이 미국 증시를 봐왔는데 이 정도 처음 오셨죠. 1,000, 4자리수고 1,190포인트가 떨어진 건 아마 역대 보지 못한 버블 이후에 가장 많은 낙폭인데 일단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지금 백악관과 미국의 질병예방센터가 보고하고 있는 데이터의 차이가 굉장해요. 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백악관은 굉장히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먼저 경험했잖아요. 제가 우리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심리인데 첫 번째 지역 내 확산되는 게 가장 위험하고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아직 지역 확산이나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일반적인 백악관의 스탠스라면 질병예방본부는 아니다. 이미 지역 감염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은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뉴욕증시는 지금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정다운 조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정도 지난해도 나는 이게 버블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법인세인하고 재정과 금리로 버브를 키워놨기 때문에 언젠가 꺼진다고 했는데 지표가 계속 받쳐줬어요. 실업률 지표 줬죠. 소비 지표 줬죠. 내수 지표 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왔던 겁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까지도 고점이었는데 지금 고점 대비 두 자릿수 빠졌어요.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과연 20% 가까이 더 빠질 건가 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디프레이션이에요. 그러면 공식적인 하락장입니다. 이게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보면 당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굴러직국직한 IT 기업들이 어닝 경고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트렌드화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지역 감염이 확산이 되고 사망자가 나타날 경우 그러면 대외적으로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른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백악관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푸시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나마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건 그러면 FRB 연준의 스탠스가 지금까지는 금리를 동결하는 기조에서 조금은 금리를 인하할 쪽으로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아마 지수 하방을 좀 방어하는 강력한 어떤 지지 세력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실적이 펀더멘터리 흔들린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시기의 문제일 뿐 점진적으로 고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계속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밸류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진납세해야 된다고 표현을 할까요? 본인들이 벌써 중국 내 쪽에 서플라이체이 문제인데 MS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 두 기업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 전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에요. 1, 2위 기업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의 특히나 특성상 글로벌 IT 기업들의 대부분의 공장이 그쪽에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애플도 스마트폰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거기 관련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되는데 윈도우10 신제품 발매했는데 보니까 1분기 성적표가 예상보다 안 좋다라고 실적 경고를 사전에 이미 한 상황이고 내를 막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애플마저도 스마트폰 생산이 원활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이 과연 이게 단지 2월, 3월, 4월 석 달 정도에 갈 거냐 아니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갈 거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단지 두 개 IT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IT 공룡들이 다 중국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폰과 지금 당장은 PC가 문제지만 이런 하드웨어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드웨어랑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과연 IT 기업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를 지금 성장을 견인해왔고 미국 주시상 성장을 이제 주도해왔는데 이런 IT 기업들의 버블이 빠진다면 굉장히 체감되는 거는 굉장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미 너무나도 커져버렸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쌌을 때와는 중국 경제가 다른 규모이기 때문에 충격을 주는 것과 비슷하게 체감이 될 것 같은데 마치 금통위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저희도 사실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저희 경제 채널들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금리를 인할 수밖에 없다. 지금 폭 자체가 얘기가 나왔는데 한은은 또 동결을 시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단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하늘도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에 제시했던 2.3에서 2.1로 낮췄어요. 사실 2.1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가정이 있어요. 이번 확산 속도가 3월에 끝난다라는 단서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건 언감생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금통위는 2월이냐 4월이냐를 놓고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정말로 시장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있냐를 고민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위험 요인이 너무 많아요. 리스크 요인이. 금리 인하했을 때 과연 시중에 금리 인하라는 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개인들한테도 금리를 낮춰서 이자 부담을 덜어줘서 소비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급부 지금 당장 지난해 말 기준 1,6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19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의 트리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선까지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금리를 한 단계 내리면 한은이 추가로 내릴 여지 카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1%로 내려가고 그 이후로 0%대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채권은 그러면 0%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이 마지막 카드를 지금 쓸 건가 아니면 이 효과 지금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에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좀 보고 4월에 할 것인가 이 두 개를 두고 고민했을 거예요. 물론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여전히 2명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측면이지만 4월 되면 금통위원이 또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스탠스가 먼저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뒤따라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과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돈을 푸는 건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지금 시동 여동성이 많아진다고 해서 과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해서 금리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많지만 지금 수익률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만 몰려 있는 거지 이 돈이 돌지 않는 이거를 돈 맥 경화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다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건 자산 가치의 버블만 더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우는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거기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이번에 역력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증시만 놓고 본다면 충격이 확실히 채권 부분에서 많이 와서 지금 환율이나 지금 단기 충격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망치도 사실 2.3에서 2.1로 대전제는 3월 내로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지만 낮췄어요. 이게 낮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글로벌 투자은행들 전문가들 신용평가사까지도 1% 중반대까지 그리고 모건스테이 노무라는 최악의 경우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이 6개월 이상 중단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은 0.4에서 0.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운도 일단 성장률 둔화 국면에 진입을 했고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효과는 클 수 있겠지만 다만 이제 한은과 정부 정책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시너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투자 심리를 약간 위축되지 않도록 독려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은이 지금 치안스는 뭐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모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공급이지만 그러나 미세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어떤 대출을 확대시키는 미세 조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전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2월에 한은이 했던 그 스탠스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일 금통위원이라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라도 감히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 전액 대출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죠. 저희 준비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워낙에 이 부분에 밝으시니까 추경 금액이 저희가 10조 원이 넘어간 슈퍼 추경도 예상을 했었는데 6조 원대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예비비로 한 3조 4천억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방역비 합쳐서 4조 원이 채 안 돼요. 거기다가 앞서 이제 오늘 경기보강 패키지를 보니 거의 한 10조 원 남짓했더니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경 다음 주에 국회 제출하는데 그거는 6조 2천억 원보다 적지 않겠다. 이 정도면 할 이유가 없어요. 미세먼지 추경 지난해가 5조 8천억 원 했고요. 그리고 2003년 쐈을 때가 7조 5천 그리고 2015년 멜 했을 때는 11조 5천이에요. 지금의 두 배를 했어요. 지금 분명히 경제 전문가들이 쐈을 때보다도 경제 충격은 4배 이상 크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돈을 써가지고 과연 이 돈이 온전히 방역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내수 소배 쓸 수 있는 돈인지 의문이에요. 이럴 바는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야가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물론 재정 여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512조 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해왔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도 많지만 쓸 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적미적되다가는 부동산 제책돼요. 33개월 만에 19번 대책 내놨듯이 추경 또 하고 또 하고 현 정부 들어서 4번 연속 추경이고요. 과거 지금 6년 들어서 추경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면역성이 생기고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6조 2천억을 이상을 한다는 건 저는 그게 크게 경기 둔화를 막는데 방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돈인가 하는 저는 의문입니다. 자꾸 땜질실 처방이 나오다 보면 증시도 그렇고 경기도 선제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후행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냥 그저 막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중앙회의에서 27일에 발표한 긴급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 보니까 10곳 중에 7곳이 심각한 타격이고 저도 이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조그만하게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살면서 이런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불만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리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100만 명이 넘는 의견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민심이 흉흉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초창기에 의료학자들이 중국인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경영하는 외국인 모두를 차단해버렸다면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적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정책적으로 정말 정략적으로 어떤 지역의 문제, 종교의 문제로 자꾸 이쪽으로 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팬데믹 상황을 정책적으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내부 지역사회 감염이 문제니 이걸 토탈할 수 있는 선제적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컨트롤 타워 주체가 안 보이고요. 그리고 뭐 하물며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서 마스크를 사야 되는데 마스크의 수급도 따져보지 않고 생산량 몇 개인지도 모르고 하루 만에 200만 장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가고는 없고요. 이런 상황이어서 정부에 대한 믿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건 민심 위반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정말 위축된 그리고 과도한 경계심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조금이나마 진정시키는 데는 정확한 정보와 선제적 대응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과감한 대응이나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너무나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요소들도 지향을 해야 되고 참 어렵긴 하네요. 네, 편도 3천 원짜리 재주행 티켓이 나왔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마스크 가격은 4천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정상적인 소비가 경기뿐만이 아니라 일자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가 왕이고 오히려 소비하신 사람이 왕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비 활동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대화를 나눌 때는 조그만 밝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